안녕하세요. 함께할 수 있는 정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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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문풀의 정답, 문제풀의 정답, 줄여서 문풀의 정답,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이제 선생님이 메가 런칭을 하면서 올해, 원래 이게 기존 작년까지 이런 커리가 없었는데, 새로 만든 거예요. 여름방학 이후에 모의고사들이 많잖아. 모의고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모의고사의 홍수야. 그래서 이 모의고사 말고, 이 형태 말고, 변형문제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새로운 커리 문풀의 정답을 만들었어요. 자, 새로 만든 강의다 보니까 어떻게 교재와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준비를 했고,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야. N제 형식이야. 자, N제 형식이고 몇 문제냐면 자, 200문항이에요. 200문항으로 준비를 했고, 자, 이 200문항은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변형문제예요. 100% 변형문제. 자, 평가원 수능 기출 변형문제하고, 그 다음에 EBS, EBS 변형문제까지. 자, 그래서 EBS를 한 번쯤,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이제 한 번씩 쭉 풀어봤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EBS를 여러 번 풀기 좀 그렇잖아. 거기에서 변형문제들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자, 그것들에 변형을 해서, 자, 기출과 EBS 변형만으로, 오로지 다 변형만으로 돼 있는 거고 변형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몇 개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난이도가 중상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양쪽관계, 중화반응, 그리고 6월 평가원의 경향, 올해 6월 평가원의 경향이 2, 3페이지에 난이도가 올라갔지. 그래서 2, 3페이지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자, 또 변형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올해의 경향을 충분히 변형해서, 반영을 해서 만든 200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푸세요. 그렇게 또 교재 구성을 해놨어, 선생님이. 자, 총 25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자, 25강인데, 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좀 부가 설명할 게 이게 이 교재 단원, 단원 보면 큰 단원별로, 큰 단원, 소단원. 큰 단원 안에 이제 소단원들이 있잖아. 자, 소단원에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 새로 쓴 거야. 올해 다 새로 써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에 넣어놨었거든. 근데 기출의 정답에서 본 학생들은 패스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생님이 아주 컴팩트하게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쭉 이게 잊은 거, 한번 쭉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 안 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출의 정답에 있는 거 선생님이 끌어와서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25강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 당연히. 추가로 지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야. 여기 플러스 25강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자, 내용 정리 강의는, 내용 정리 강의는 이제 추가가 돼 있는 거고 내용 정리 강의가 단원별, 단원별 내용 정리 강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들었던 학생들은 한번 봐봐. 그러면 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게 있었구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추가 강의로 되어 있는 거고 자, 25강이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강의를 해도 산적이 안 돼 있어. 그냥 무료로 더 넣어놓은 거야. 자, 그래서 단원별 내용 정리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들은 학생들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 200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지금 25강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문학을 다 풀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지금 이게 선생님이 목요일이거든? 내일. 내일 교재가 다 입고가 될 거예요. 오늘 저녁 때 가면 내일부터 배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강의 시작은 그래서 언제 할 거냐면 선생님이 금, 토, 일, 현장 수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금, 토, 일, 현장 수업 끝나고 월요일 날 바로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찍으면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야. 자,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업로드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지금 선생님이 강의가 올해 너무, 올해 처음 런칭하면서 강의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학생이 너무 미안한데 열심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7월 26일부터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고요. 자, 교재 내의 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단원별로 이렇게 내용 정리를 돼 있어. 그래서 거기를 한번 채워보면서 아, 이 단원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주요일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자, 그래프나 내용 정리들이 쑥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간단 테스트도 들어있으니까 내용 정리로 쭉 읽은 다음에 아, 이런 주요 내용들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도 할 수 있게 앞부분에 이제 단원 문제 시작되기 전에 내용 정리 파트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파트에 들어가면 문항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최대 3문제까지만 배치했어. 제일 많이 넣어봤자. 최대 3문제. 진짜 쉬운 거는 뭐 아주 짧은 문제다 그러면 4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럼 몇 페이지 별로 없을 거고 최대 3문제로 배치를 했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두 문제. 그리고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은 아예 반을 비워놨어요.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다 꽉 차 있으면 여기다가 막 쓰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빈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 뭐야? 여기 반이 없어?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일부러 선생님이 난이도를 문제보다 다 살펴보고 이렇게 배치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있을 거고요. 자, 문제 다 끝나면 해설이 있을 거고 이제 맨 뒤에 보면 오답용 페이지라는 게 있을 거야. 오답용 페이지. 아, 이게 절치선이 들어있어. 절치선이 들어있어. 오오. 원래 내일 입고인데 이제 오늘부터 입고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아침에 인센스 나오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퀵으로 받았어. 퀵으로 빨리 달라고. 오늘 OT 찍어야 된다고 달라고 그래갖고 퀵으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책이고 그래서 이쁘죠. 자,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고 방금 설명한 대로 앞부분에 내용 그 다음에 단어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해설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오답 페이지 오답용 문제라고 되어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못 본 사람들은 당황할 텐데 이게 지금 카메라 잘 안 보이죠? 단면으로 되어있어. 단면으로 되어있어. 단면으로 된 책 본 적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은 이 200문제가 다시 오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누가 어느 문제를 틀릴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다 넣어놨어. 다 넣어놨고 단면으로 되어있는 이유는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기출의 정답에서도 이거 한번 보여줬는데 자, 잘 봐. 이 뒤에 오답용 문제들은 소리 들리니? 다 뜯어져요. 전부 뜯어져요. 전부 이렇게 절치선이 들어가 있어서 다 뜯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틀렸는데 뒤에 문제도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뒷면은 빈 페이지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앞에 문제들 자, 이렇게 절치선 들어가 있고 절치선이 한 문제당 하나씩 다 뜯어지겠고 절치선을 두 개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뜯을 수 있고 여기도 뜯을 수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자, 그래서 여기도 있으니까 고기를 이제 종이를 살짝 하면 절치선이 딱 접힐 거야. 그럼 그 손으로 잡고 딱 뜯으면 돼요. 이게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 내가 틀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야, 이거 뜯으니까 재밌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 이게 뜯다 보면 재밌어. 스트레스 확 확 풀려. 틀려서 기분 나빠는데 찌직 뜯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뜯어서 자,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틀린 거는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연습장 같은 거 연습장 하나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 연습장에다 이렇게 갔다가 내가 틀린 문제를 붙여. 붙이는데 연습장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다가만 붙이세요. 스카치 테이프를. 다 두르지 말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뒤에 넘긴 다음에 넘겨서 이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써도 되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집은 다음에 여기 뒤에다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 쓰거나 해서 내가 틀린 이유를 써놓으세요. 해설을 다 쓰지 마. 해설을 다 쓰면 그거 오답 안 하게 돼. 해설은 어쩌면 해설집에 있는데 왜 그걸 옮겨.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 내가 내가 이 문제에서 정말 이거 요거 때문에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단서를 못 봤다든가 아니면 요 자료 요 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다라는 걸 못 봐서 그런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것만 간단히 써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나중에 다시 풀고 이럴 때는 이거 지금 붙여놓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위에다가 위에다가만 위에다가만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 여기다 풀면 안 돼요. 다른 연습장에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틀린 문제를 내가 붙여놓는 연습장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풀 수 있는 내가 뭐 여기 수학문제 풀고 화학문제 푸는 그런 연습장 있잖아. 연습장에다 풀어. 풀고 나서 여기를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뜯어서 붙일 때 내가 이유를 써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보일 거야. 신기하다. 이유가 똑같을 거야? 이유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 그러니까 나만의 습성이 있는 거야.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렇게 풀어가는 습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풀어서는 잘 안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0문항 고난이도 문제 많이 실어놨으니까 거기에 자기 틀린 문제들 내가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 양쪽관계 중화반응 말고도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것들은 뜯으세요? 아낄 필요 뭐 있어 뜯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뜯어 뜯어 놓고 오답노트에 붙여 놓고 그 뒤에 이후 살짝 써놓고 나중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 번 풀어서 됐다 싶으면 그걸 다시 버리세요. 그냥. 된 건 버려. 미련 받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는 문제만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거야. 기출의 정답도 그렇고 테마 특강도 그렇고 문풀의 정답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 오답 정리용 부분을 따로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못 해. 왜냐하면 이거 되게 작업이 많이 걸리는 거야. 절치선을 따로 해야 되잖아. 따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더 많이 드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하는 거야. 더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출판사에서 오늘 받았다고 했잖아. 오늘 출판사 연락을 받았는데 오답용 문제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에 칼선이 이게 절치선 그 기계가 누르는데 거기 좀 잘 안 들어갔대. 근데 한 페이지 때문에 모든 책을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양해해 주길. 한 페이지만 첫 페이지 1, 2, 3, 4번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야. 그 부분만 칼선이 잘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이거 왜 안 뜯어줘 이러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잘 찍혀있어. 잘 들어가 있어서 그냥 손으로 그냥 다 뜯을 수 있는데 1페이지만 가위 해주자. 한 페이지만 부탁해. 미안해. 그래서 이 세수에서 그 실수했는데 연락이 왔길래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 그거 갖고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해해 줄 거라고 그래서 1페이지만 해주고 나머지들은 다 잘 들어가 있으니까 뜯어서 한번 붙여보고 다시 풀 때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올해 새로 출시하는 이 문풀의 정답 변형문제만 해놨으니까 또 6평 반영에서 또 EBS 반영에서 해놨으니까 자 모의고사만 너무 풀기가 지겨운 학생들 그래서 단원별로 쭉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찍기 시작할 테니까 1강에서 배송 받아서 미리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쭉쭉쭉 올릴 테니까 자 그래서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